자신이 냉정하게 과학자보다 더 과학자 같은 자세로 자명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마음 돌아가는 원리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부분 악하게 살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악을 했는지도 사실 모른다고요. 자기 딴에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IS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뜻대로 지구를 잘 바꾸고 있다. 개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양심상 떳떳하게 제대로 우주를 이해했느냐 이거는 마음을 계속 비워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 신념에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것마저 다 내려놓고 모른다고 내 이름도 모른다고 계셔야 그때 찜찜한 게 진짜 찜찜한 겁니다. 그 전에 찜찜한 건 아니에요. IS 요원이 지금 찜찜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한 명이라도 더 못 죽인 게. 더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내가 실수했다. 자책하고. 이게 양심 분석에서 그런 거 하고 있다면 황당하겠지만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늘의 뜻을 내가 다 구현을 못 했다. 그때. 이게 뭔 얘기냐면 욕심과 편견 상태에서 양심 분석을 하시며 엉뚱한 걸 자명하다고 하고 엉뚱한 걸 찜찜하다고 할 수 있다. 욕심이 못 채워진 걸 찜찜하다고 하고 욕심이 채워진 걸 자명하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모른다로 마음을 리셋하고 보면 어떨까요? 초기화하고 나면요. 내 욕심 내 거 다 내려놓고 보면요. 보편적인 찜찜함에 같이 찜찜해하고 보편적인 자명함에 같이 공감합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요. 보편적인 우주의 뜻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내가 우주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군 전쟁처럼 종교관에 싸우게 되잖아요. 서로 하느님한테 빌고 싸우러 나갑니다. 황당하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황당한 일인데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지금 지구에 필요한 거는 양심이라는. 양심에 부합될 때 종교가 도움이 되지 양심에 어긋나는 종교. 지금 이슬람이 양심 어긋나서 쓴다. 그럼 이거는 인류를 파탄으로 몰고 가지 인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모든 성자들이 깨달아갔던 것도 양심이고 양심 가르치려고 종교가 나온 건데 종교가 양심에서 벗어난다. 이게 원형을 이탈한 거예요. 원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종교의 원상 복구죠. 원형을 복구합시다. 그러고 나면 종교관에 싸울 일도 없죠. 다 양심 찾고 나서 보면 기독교도 양심 밝히려고 한 거고 불교도 원래 양심 밝히려고 한 거고 다 자비, 황금률, 인, 사랑. 이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종교관에 안 싸우죠. 배운 선생님이 다른 거지 배운 과목은 똑같으면 안 싸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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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